아 자 골프 그립으로 잡고 칼자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연습만 하면 인당 20회씩 그냥 펴면 될 거 같아요 깨면 끝입니까? 깨면 이제 새 거 가지고 올 거예요 깨면 안 된다는 마인드로? 이 운동은 스턴프 사냥입니다 어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요 운동기구 깨면 안 돼요 오케이 다음 혁준상 이렇게 어어 우리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어깨 나가요 그렇게 하면 한쪽 이렇게 굴리면서 조금 더 올릴 때 반동을 이용해서 살짝 뒤로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조금 더 뒤로 가서 머리 끝까지 만세 그렇지 그렇지 만세를 해야 된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지 잘한다 오케이 만세 오케이 그렇지 다섯 개 열 다섯 개 남았습니다 들고 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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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들고 올까요? 힘 너무 안 좀 다쳐 으아악 할 수 있다 만세 그렇지 아우 치명타 그렇지 하나 무한의 도끼다 그렇지 치명타 양날 도끼다 그렇지 한번 가보자 그렇지 예쁘야 일곱 개 남았다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다리우스 가자 다리우스 가자 다리우스 가자 다리우스 가자 궁 쓴다 궁 다리우스 으아악 이야 이야 몇 개 남았죠? 다섯 개 자 방금처럼 다섯 대만 때리면 마오카이 죽는다 그렇지 다리우스 다리우스 마오카이 답이다 다 탑 라인전 그렇지 다 마오카이 죽거라 그렇지 다리우스 좋다 어이하 우르프 모드 우르프 모드 3개 전자 2개 남았어요 우르프 모드로 가야 돼요 우르프 모드로 쉬면 안 돼요 이야 마지막 궁쿨 존다 다리우스 궁쿨 끝나간다 가자 가자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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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하는 거 같네요 열여 난타공연 예 난타공연하는 거 같네요 열여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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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야 와 역시 예술가 나 고생해 야 이거 러시안 룰렛이네 내가 이제 쪼개면 들고 와야 되잖아 좋지 하나 못 치겠어 다리우스가 너무 못 컸는데요 일곱 조금 더 키우시는 것도 괜찮더라고 본다 여덟 도끼가 녹슬이지 않았나 예 불패의 물약을 사지 않았나 예 그럼 마지막은 혁준상이 부수게 해야죠 예 흑준 파이팅 다이러스 풀 10 파이팅 파이팅 만세 그렇지 오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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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자세 나온다 자세 나온다 해그리드 해그리드 만세 만세 오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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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하아 오이구야 오이구야 자 다음 옆에꺼 좌측으로 자 17개 남았습니다 좌측으로 오케이 자 끝나면 양배추집이랑 토마토주스 좋아 좋아 화이팅 힘드리면 반대쪽으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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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프 뭐야 울라프 뭐야 아우! 운동이 형 저는 근데 스트레스 풀려 진짜 반으로 쪼개면 짧은 계란 두 개! 진짜 힘 빠진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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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역시 곧 쇼쇼 좀 하지 마셨어요 다리가 다 작아서 이제 인정하나 자 기한 좀 보이십쇼! 지금 뭔가 이상한 숨겼다 처치면서 어 이상해요 뭔가 그런 소리가 다르긴 한데? 나무가? 지금까지 쳐본 나무중에서 원탑이에요. 넘사 넘사 그래도 갈라진 것 같은데? 여기 협준님이 다 깨신거죠? 네 그렇죠 우와 이거 너무 깊게 들어왔다 시작 자 이제 협준사 막타 막타 서포터한테 CS 뭐 이제 그냥 토스하는 꼴이죠 빗계란이네요 오이구야 잘한다 치마 입은 것 같은데요 롱고 원피스 마지막에 세게 후려쳐 오이구야 깨진다 깨진다 파이팅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깨진다 니가 키모 제발 키도 먹고 나 먹기 싫어 그라가스가 잘 커야 된다고 자 손 꽉 져야 돼요 아시겠죠? 안그러면 아까처럼 고추 칩니다 오 뭐야 뭐야 오 다리우스 진짜 그거다 아 마오카이 대신 손으로 왔다 주먹 꽉 져 주먹 오오오오하고 와아아아아아아아 오 오 오 오 오等 팔개야 네 잘 치네 오 오 오 오 o 아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 독주상 아 멋있게 멋있게 아 자 손 손 손 자리어스 쿵 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쪼개 손으로 쪼개 코코넛이다 코코넛 오오 코코넛 아이고 자 이제 다음 운동은 항아리 프레스라고 해서 항아리를 들고 밀리터리 프레스 손잡이도 있거든요 물을 넣었습니까? 이제 보통 그 재활기구 중에 밸런스 훈련이 있는데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또 저희가 여러가지 근력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더우면 머리에 부어버리면 되겠네요 어 진짜요? 근데 물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안에서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쓰이는 안정화 근육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밸런스 근육 바꾸 그냥 스쿼트 하고 저걸 좀 이따 세수 해야 되겠다 세수 네 등목이나 어 등목 좀 이따 이걸로 한번 하세요 20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20개요? 20개 아 이상하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표정보다 표정 이상하다 성인 남성의 한 손으로 될 수 있을 정도예요 오 좀 빡세인데? 빡세대 나왔다 아 안돼 이거? 어쩔 수 없이 넘어져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다시 넣어야죠 다시 채워야죠 네 뭐? 아 근데 그게 자연스러웠다 그럼 인정 어 누가 봐도 아 팔꿈치 붙여야지 팔꿈치 어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어 그렇지 어쩌고 그렇지 하나 아 팔개야 팔개야 페스킨드 왜 풀스쿼트 풀스쿼트 스쿼트 더 더 더 더 더 밀어 자 핏줄이 있다 보인다 방송에도 다섯 여섯 오 좋다 진짜 잘한다 어 커터에다가 프레스도 제대로 안하고 더 스쿼트 풀스쿼트 어머니 오늘은 뭐 파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이번에 긴장하셔가지고 어우 좋네 야 오늘 물 줬네 저 아저씨 누가 산다면 나도 끼지 하하하하하하 근데 저거 마신 거 손 씻은 물 아닙니까 되게 적정 각도가 있는데 석준상 몸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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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우 일곱 의도했다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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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도했다 저거를 아유 노잼준 예 억텐 컷 예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그만 이제 스트레칭 하시죠 여러분 네 네 그냥 이 자세 자 뒤꿈치가 안 붙었어 뒤꿈치가 안 붙었어 그렇지 자 자 숨쉬기 마무리 숨쉬기 시작 아직 안 붙었어 아버지 스트레칭을 저녁에 할게요 자기 전에 네 아 여섯 일곱 일곱 둘 둘 셋 넷 자 자 세 세 셋 넷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